당신의 행복한 통신 생활을 위해 좀 진부하죠? 그쵸? 응? 좋은데? 이런 거 핸드폰의 입장 깨주면 짜증나죠? 그냥 막 바꿔주는 거야 그럼 새로운 거 나와 그럼 또 막 바꿔줘 멤버십도 자주 가는 곳 찍어서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 파티 같은 거 열어주고 재테크 같은 거 해주면 안 돼요? 때론 합리적으로 때론 과감하게 010 무엇을 만들어 드릴까요? 당신의 번호는 무엇입니까? SK Telecom